안녕하십니까. 제가 중국 커뮤니티 여기저기 다 박제가 됐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9시부터 지금 현재 시각이 6시 정각입니다. 이제 안 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1월 4일 매출입니다. 카드 매출부터 보도록 할게요. 2,900원 카드매출 2,900원 현차매출이 있습니다. 2, 3, 4, 5, 6, 7, 8, 9, 10 3,500? 4,000이 되어야 되는데 3,500? 100만원 벌었네요 100만원 벌고 이렇게 힘들어? 더 번 것 같은데 3,500 맞습니다 4,000 벌은 자랑 3,500도 벌어요 은행으로 또 입금한 게 있어요 아이고 너무 힘들었어요 박제되면 힘듭니다 오늘 막 바빠가지고 놓친 손님들 한 3명이 돼요 예약 안하고 워크인으로 들어온 손님들 염색 2명? 커터한테 놓쳤는데 우리 집사람은 한국에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하루에 1,20만원 벌어놨어요 여기 와서 가게나 좀 맞지 좀 전해주십시오 한국에 계십니다 정신 차리고 빨리 말레이시아에서 복귀하라고 복귀 명령